스페인어 여행연이에요 여러분 저 새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스페인어를 배워보려고요 갑자기 영어외화도 아니고 스페인어냐고요 보니까 스페인에서 멕시코 등 총 21개국이나 되는 모든 중남미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엄청 막막해요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를 완전히 해본 적도 없는 그냥 쌤 초짜인 제가 과연 꾸준하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아트도 스페인어를 선택했는데요 무조건 쉽게 무조건 재밌게 빠르게 빠르게 10분만 이게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는 쉬운 플랫폼이더라고요 와디드에서 이미 누적 펀딩액 1억원을 달성한 평점 4.9점대로 인기는 이미 입증해버린 앗 뜨거 저는 지금 가브리엘 쌤의 기초 패키지를 듣고 있는데요 마티 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하신 첫 번째 설자 첫 소리로는 니은의 음과를 가지고 있는 엔해입니다 영상이 딱 10분이에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 인터넷 볼 시간은 있잖아요 또 이게 단순 10분만 듣는 강의인 줄 알았는데 복습을 위한 퀴즈로 트레이닝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혼자 복습하는 것도 사실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퀴즈로 복습까지 시켜주니까 학습효율 200% 상승이에요 그리고 바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는 오른쪽에 스페인어 전문 선생님께 1대1로 질문까지 할 수 있어요 개인 과외가 따로 없죠? 지금 시작한 지 딱 1주 됐거든요 한 번도 안 미뤘어요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지금 이 기세면 귀찮아서 미룰 일 1도 없을 것 같아요 완주? 그냥 해버려 작심삼일이 두려운 우리 어른이들 앗 뜨거! 앗 뜨거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언어 스페인어를 배워보세요 아우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아우 빨리 사랑해